자, BJ 스파키미니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헤매가지고 20분 넘게 헤매다가 어떤 방법을 알아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 쪼무라기 좀비라고 불러야 될까? 하여튼 감염자들 쪼무라기들 엄청 뛰어다니면서 잡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뒤에서 저 강한 놈들이 막 찍어치기 공격하고 총 쏘고 그러니깐 어 이거 조심해. 내 폭탄같은거에요. 이렇게 쪼무라기들 죽이고 여기 이제 건물 왼 위쪽 옥상으로 올라와서 여기 올라오면 얘들 절대 안올라와요. 대신 폭탄같은걸 던질 수 있거든요. 어 이런거 이런거 조심해야되네 문제는 애들이 지금 정확하게 예 소총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 어디 붙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뒤로 공격해야된다고요? 아아 와 이거 뒤에서 공격하면 애들이 좀 매찍이 약해지나보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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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지려 어 뭐야 올라오잖아 뒤를 어떻게 노리지? 아니 요령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난간으로 뒤치기를 하는거죠 제가 봤을때는 건물 아무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올라가면 얘가 붙어있어요 뭐야 뭐야 이 건물만 하는거에요 이거? 도움 형태 건물 기업하스팅 가졌습니다 난 지금 배고파 빨리 깨자 이거 도움 형태 건물 수고해서 제일 긴 건물 여긴데 그러면 아 저거인가 본데 아 이 드럼통을 이용해볼까? 이 드럼통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야? 어? 뭐지? 준비도 깨어난 거 아니지? 아 여기 난간이요? 여기?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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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쏘라는 거야? 뭐야 근데 쟤 안 오는데요? 내가 찾아볼게 그게 낫겠다 어디서 찾았는지만 하면 되세요 루기앱에서 찾았는지 아 이거 핸드폰으로 찾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찾지? 아 이게 핸드폰으로 아 이놈의 게임은 왜 알트템 누르면 오류가 나가지고 왜 못 보게 하냐 아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 게임이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돼? 이거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되게 짜증 나거든요 뭐야? 뭐야? 메타기솔리드야? 아기리드가 왜 없어? 지금 PC 못씁니다 저 지금 PC 심에 에러납니다 이거 이따 팬텀페인 찾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제가 아까 다섯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핸드폰으로 봐야되요 아 찾아볼게 지금 찾고있어 제목을 미션 아 좀 정확하게 좀 미션 29인가 이건가 잠깐만 미션 29가 아주 어려운 분들께 여기 있다 미션 29 쉽게 클리어하기 급하신 분은 4분 23초부터 아 이건 보고해야겠어 도저히 안되겠어 보고있어요 영상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 아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고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되 이렇게 되면 안되고 어그로를 잘 끌어야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공간 확보가 되야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들 다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충분히 어그로를 끌 수 있어야되요 이렇게 가서 빨리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서 그러더라 어 여기서 이렇게 쏘더라구요 아이씨 잠깐만 아니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야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야 아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얘들이 안으로 들어오는거 아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맞출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맞춰 그럼 어떻게 맞춰 아아 미치겠네 정말 어 요소를 도전해주고 요소를 도전해주고 오 아 아랫 오 아 진짜 입자시대 아주 개판이네 그거를 어떻게 맞춰 와 얘네가 붙어서 붙어서 다녀요 내려가버리네 바로 아이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아이 미쳤다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어디야 어디 어디 됐어 한 놈 된거 같애 거의 총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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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없다 얘네들 이 안쪽으로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지금 키보드 에러 났다 또 아휴 진짜 키보드 에러는 왜 일어나는건지 모르겠어요 됐다 아 여기 가에 붙어있어 지금 양아치같이 누네 여기 가만히 있다보면은 오우 깜짝이야 아 아니 왜 이거를 꼭 위에서 쏴야돼 이유가 뭐야 아 아 이래야 더 집중사격을 하기가 좋으니까 아 아 근데 저 저때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스나이퍼 날패써야되는건가 아이씨 붙어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이씨 까다려운데 진짜 어디야 하아 참 여기서 못하겠다 이거 어디로 떠나는거야 아이 뭐 어디야 여긴 더 어 이상한데로 왔네 야 얘네 장갑을 복구한거 같은데 참 미치겠다 장갑까지 복구했어 Unternehmen 뺏몬 뺏몬 어 뺏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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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만 집중사격을 해야하니까 총알이 꽉 차야된다구 아아 아아 진짜 얘네 정말 양아치다 또 또 키보드 키보드 에러 또 아아 나 진짜 이거 아아 진짜 이거 환장한 환장을 해버리겠네 원래 빨리 아아 아 이거 왜 아니 왜 일본게임 퀵폼이나 왜 옛날 가요아즈아들도 이랬거든요 얘네 왜그러지 아아 다른게임은 일체에 잃은적이 없어 이거 이거 유독 요 메탈규스 리듬 이제 게임을 방금 한 2년간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주 키보드가 저녁때로 물러지는 버그가 진게임이 있겠 아 얘네가 유난히 버그가 많아 아 아 일단은 운놈이 바깥으로 나올때까지 아 아 이 요정이구나 아아 아아 아 얘네 걸렸다 버그인가보다 걸렸어이 아 아 이게 마우스 운따라 왜이렇게 뻑뻑하지 걸렸어 걸렸어 아 총알 남겨면 안되는데 아 아 저거 들면 안되는데 아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아아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그 가지가지한다 진짜 어 저 장갑 회복하면 안되는데 장갑 장갑 어 됐다 장갑 회복안한다 아 그만좀 사라져라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정말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아 진짜 움직임이 참 무덤지 못하네 어 이거 한대 맞으면 죽으니까 잠깐만 회복해야되는데 어 얘네 지금 체력 회복했어? 아 회복.. 체력 회복하면 안되는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저놈 한눈만 잡으면 되는데 한눈만 잡으면 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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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안비켜? 아아잇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어이거 미치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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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아 근데 이건 너무 느려서 이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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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아 미치겠다 체육 아이씨 체육 채우는거 보소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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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들이 체력을 채워갖고 나오네 아아씨 아아 진짜 피말린다 피말려 와아 너무 피말리기한다 사람 진짜 얘네 아 서플라이 운지 운요? 와아 이거 보통놈들이 아니네 이렇게 난간에 서서 싸운다는 얘네가 얘를 보호해주잖아 지금 어 얘 잡겠다 얘 잡겠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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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낙식 하아아아아아 진짜 아슬라社가되어 내가 다시 이차전이라 심지어 아.. 아.. 아니 이게.. 아 보급을 미리 시키는 거는 둘째고 아니 피를 채워버리는데? 피를 채워버려 와.. 이거.. 잡았다! 잡았다! 아.. 야.. 진짜.. 니네 정말 너무하다 다 잡았는데.. 삼았어 삼았어 삼았어! 나이스! 아.. 아니 이게..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아.. 정말 힘들었네 요령을 알아냈네 우와.. 이거.. 아 저기다 나이스.. 고급을 미리.. 일단 한놈 남았으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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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잠깐만.. 고급을 미리 시켜놓자 아우.. 여기까지.. 이게.. 난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백곰샷을 쏴야되면 어디갔냐 너? 아우.. 여깄다 아우.. 자.. 일단 보급.. 잠깐만.. 그걸로.. 죽겠다! 아아.. 미치겠다.. 와.. 최고다.. 이거.. 어? 뭐야? 아.. 도망가네? 어우.. 깜짝이야.. 어휴.. 순간.. 심장 먹는 줄 알았네.. 어휴.. 이거 오케이.. 지금 영상이 긴데 이거.. 파트 3로 나눠서 어.. 이거 하겠습니다